안녕하십니까 지비 스터디 길베드 아카데미 교수부장 정성진입니다. 제가 받은 문제는 2번입니다.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고3,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일단 2개가 나오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극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. 지금 3분에 맞춰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하는 정답은 8분의 9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출제율은 상압심 연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 5개 중에 3개 정도 볼 수 있고요. 난이도는 2등급 정도라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5 중에서 3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가 30번 문제로 모의고사에서 기출되었던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.